우리나라의 흡연량과 흡연자 비율이 모두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집계가 남았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호주 멜버른대 공동연구팀이 전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흡연자는 201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개피를 태웠습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17.7개피보다 약 41% 많은 수치입니다. 흡연자 비율 역시 2012년 전체 인구의 23.9%로 세계 평균 18.7%를 웃돌았습니다.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등 흡연 인구 비율이 높으면서 흡연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매우 심각한 건강 미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학협회 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